정신병자로 죽어가는 박수란을 본 은경혜는 꼴좋게 무너지고 망가지겠지. 장명환, 나한테서 은경혜로 갈아탄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. 넌 다시 날 찾게 돼있어. 경혜, 경혜 엄마. 경혜 엄마. 경혜 엄마. 경혜 엄마. 경혜 엄마. 경혜 엄마. 경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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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년 넘게 내 손에 든 메스로 네 머릿속을 헤집어봤어 난 너보다 널 더 잘 알아 네가 아무리 강한 척 해봤자 넌 겁쟁이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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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희야 무슨 일이야? 아... 아... 아...